밴쿠버에서 동쪽으로 약 370km 지점에 위치한 캐나다 와인 생산지역의 하나인 오카나간 밸리 중심도시 켈로나에 있는 한 와이너리에 왔습니다. 오카나간 밸리는 북이 49도에서 50도 사이인데 여름이 짧고 겨울은 매우 추워 와인 생산지로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해가 길어서 포도재배에 필요한 일조량이 확보되고 사막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양조형 포도재배가 가능한 북미의 최북단지역입니다. 이곳의 와이너리에서 시음을 해보려면 기본적으로 오카나간 밸리에서 재배되고 있는 양조형 포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카나간 밸리에는 프랑스 포도를 대표하는 국제품종 약 20여가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는 레드와인용 포도는 보르도의 카보넷 쇼빈용, 멀로, 카보넷 프랑, 론 지방의 슈라와 같은 품종인 슈라즈, 브루고뉴의 피노누아이며 와이트와인 포도품종으로는 샤돈에, 리슬링, 게베르츄라미너, 그리고 피노 그리지오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포도품종을 이곳 오카나간 밸리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름이 짧기 때문에 레드와인은 탄닌이 부족해 가격대비 맛은 떨어지고 와이트와인은 산도가 조금 높으나 대체적으로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레드와인을 추천해 보라고 하면 카보넷 쇼빈용과 비교해서 탄닌이 적은 멀로나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며 포도 스킨이 두껍지 않은 피노누아입니다. 오카나간 밸리 와인을 구입할 때 한가지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AOC나 이태리의 DOC와 같이 캐나다에도 VQA라는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BC VQA 오카나간 밸리가 와인 라벨에 적혀있으면 양조용 포도를 오카나간 밸리 포도로 사용했고 인증기준에 의해 와인이 생산되어서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VQA가 적혀있는 와인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오카나간 밸리에는 약 250개의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그중 관광객들이 많이 들리고 가장 상업화된 와이너리는 켈로우나에 있는 미션일입니다. 와인도 맛에 비해서 너무 비싸고요. 와이너리를 한번 와보고 싶은 분들은 미션일에 가서는 사진만 찍고 남쪽으로 자동차로 40분 정도 이동해 썸머랜드, 펜틱턴, 그리고 나라마따 지역의 와이너리들에서 시음을 해보시면 가성비가 좋은 와인을 더 많이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레드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카나간 밸리의 남단 미국 국경 못 미쳐있는 올리버나 오소유수의 와이너리에 가서 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쪽보다는 레드와인용 포도재배에 더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조금 전 들른 페인티드락 와이너리에서 내려다본 스카하호수 옆길 이스트사이드로드를 통해 남쪽 오소유수로 향하고 있습니다. 양조형 포도재배를 위해서는 낮에 무더운 날씨를 밤에는 서늘하게 해주어야 하고 반대로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바로 이 호수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켈로우나 오카나간 호수 옆 와이너리를 출발해서 펜틱턴을 거쳐 스카하호수 옆길을 통해 오카나간 밸리의 남단 오소유수 근처에 있는 와이너리에 왔습니다. 이곳은 오카나간 밸리의 북쪽보다 기온이 2, 3도 더 높고 여름이 조금 더 길어서 레드와인용 포도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와이너리가 북쪽에 있으면서 레드와인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대개 레드와인 포도를 이 지역에서 재배하여 가져가 와인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북 캐나다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서양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인 와인 문화를 이곳 오카나간 밸리에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